얘가 2차니까 얘가 1차여야지 제곱하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창이 x제곱이니까 px 1차가 뭐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px는 x 더하기 어떤 상수 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대입해서 개수를 비교를 해서 찾아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얘가 제곱의 형태가 되려고 하면 제곱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전체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 d는 우변에서의 판별식 d는 9a제곱에 빼기 4ac 하면 8a제곱에 마이너스의 16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제곱이 16이니까 a가 뿔마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 시계를 한번 적어봅시다. a에다가 4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에 36 x 마이너스 6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x제곱에 더하기 12x에 더하기 36이 되니까 x뿔러스 6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이야기인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거나 x뿔러스 6의 제곱이라면 여기에서 px뿔러스 2가 이 속에 알맹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px뿔러스 2가 뭐가 될 수 있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뿔러스 6이어도 제곱하면 딱 상관없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에서도 px뿔러스 2가 x뿔러스 6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x뿔러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px는 여기에서 2를 다 빼주면 되니까 px는 4개를 여기다 순서대로 적읍시다. 2를 빼면 x 마이너스 8이거나 마이너스 x뿔러스 4이거나 여기서 2 빼면 x뿔러스 4이거나 2를 빼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8이거나 p1을 물어봅니다. p1은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1 대입하면 3, 5, 마이너스 9 그 다음 다 더 하세요. 그래서 2번 쇼핑크 1 4 5 5 6 6